싸우기 싫지 말라! 공격이라면 따를게! 4, 9, 10, 10, 11, 11, 12, 13, 18, 18, 19, 21, 24, 25, 25, 35, 26, 26, 27, 26, 27, 27, 28, 27, 29, 28, 29, 28, 29, 29, 29, 하! 이동할게요. 오셨군요. 레비아 누나, 이번에도 하나 누나를 해치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번에는 다른 임무로 온 거예요. 다른 임무요? 어떤 임문데요? 저희의 대장이신 트레이너님께서 이걸 당신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피가 담긴 앰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결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누구를 해치고 싶지도 않고요. 이 말 실례할게요.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누나랑 또 만나고 싶어요. 다음 지시를 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